정실장님 뵈러 왔는데요. 지금 환자분이랑 상담 중인데 잠깐 앉아 계시겠어요? 네. 주의사님도 그만두셨대. 정말? 오늘 하루 결근한 게 아니라 아예 그만뒀다고? 어제는 한 원장님 그만두시고 오늘은 주의사님 그만두시고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인가? 그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. 정실장님? 네. 아, 한 원장님 사모님. 그때 뵀었죠? 안녕하세요. 저 근주 친구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요. 죄송해요.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. 별말씀을요. 그거 맞죠?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기 네? 아니에요, 아무것도.